D 벨리트 5마리 잡는 길 있다 수라 디펙트 수라 box 그러나 Deck 일자사교 명중도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피요! 엘리트 다 죽이지는 못했다 한캐 조각 아유 잠깐만 아니 수라의 길로 이 밑으로 왔는데 유물상태가 살수있나? 돕고 역배들 눈물 흘리는 도마뱀 꼬리 자방쓰냐 자방쓰냐 도마뱀 꼬리 도마뱀 꼬리 돕고있으니까 엘리트 가야지 우어어어 나오겠네 백이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핵이 나오면 든든하겠다 습 똥캠 똥캠 사팍하기 다 가져와 그냥 다 가져와 아... 음... 안좋아 연막탄 메알이 다 별로네 팔도라 조금 애매함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듯 합하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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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홀로그램이 나왔어야 했는데 스순 래퍼 쓸만하지 않나 피에서 래퍼 안먹으면은 레이저 포인터 플러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점탑이니까 용의 장치가 드디어 사기할 일을 하는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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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라서 지우고싶네 그래도 일단 더 필요없는거 지우자 이게 진짜 시드지 아닌말고 재활용 강구하면 이제 좀 괜찮으실려나 아 베리 까먹었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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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된 몸체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아님 말고 타 방 벤 뱀 떼이염 초강본 메아리 사방 일을 했다 전경기 아니네 사방이라는데 사방이 걸어 주모 이펙트 수라의 길 이수란 이수란 힐리퍼스 나오면 끝난 게임이겠는데 에바클럭 배터리 아이스크림 배터리면 팽이까지 했을때 뭐 거의 공짜 아닌가 뭐 거의 공짜 아닌가 아잇 아잇 이펙트 니가 쓴게 아니라 내가 쓴거다 뭘 봐 그래도 손 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거면서 총알도 총이 있어야 쏘지 느조스 줘버리죠 팽이 땜에 내 꼬로놈이 곧 안가져갈려구요 팽이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돈없는 디펙트 돈없는 디펙트 ifique 아니 XXX2 너무 많아 공어가 너무 많아 공허폭역기 기 에너자이저 안 나오나요? 앙몸지우기 되게 애매하네 음 자박 이 정도면 쓸만큼 쓴 것 같음 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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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박일 정라 잡았네 잡았어 자가수리는 메아리 쓰는걸로 자가수리는 메아리 쓰는걸로 이펙트를 다시 위대하게 랩랩랩 무조건 쓰자 아 캘리퍼스 갖고 싶다 봉봉봉봉봉봉 강봄 때문에 덱을 놓일 수가 없네 캘리퍼스 나올 수도 있어서 강봄 남겨 놓으려고 그랬는데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 유타 각인데 아이스크림이라서 아이스 유타 아이스크림이라서 내 꼬로미 유타 에너지 어차피 거의 무한일건데 그래도 투이키는 좀 별로 아닌가 퍼피 아이스크림 어휘사냥 디펙트 아포가토 아포가토 VS 아보카도 이이이 카페인 이이이 카페인 이게 호흥모노지 이게 호흥모노지 이게 호흥모노지 괜찮든 아직은 모든게 걱정스럽네 요즘에 마트 지킨 이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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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렘 이슈던데 다운던데 이슈던데 그거랑 이슈던데 너무 무한한 이슈던데 이슈던데 배달도 돼요 아이 뭐 맛이 없어 봤자 3배 맛없겠냐고 가격이 3배 차인데 뭐 얼마나 맛없겠음 베리드 박을 뒤겼는데 어떻게 맛이 없겠어 KFC 맛없는 닭튀김 먹어본 적이 있긴 있지 한 팩이다 신호등 치킨 민초 치킨 민초 치킨 튀김을 맛없게 만드는 연금술 튀김을 맛없게 만드는 연금술 방금 튀긴 거 3,000원 치킨 그거 완전 치킨 다크나이트 아님 닭값 여론을 형성해서 싼 닭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다크나이트 닭값이 내릴 방법은 이것뿐이야 나를 욕하게 하십쇼 행위가 돈다 도전기 도전기 딱히 필요 없긴 한데 어차피 아열판 아열판 미라손이니까 그냥 쓰자 진짜 집을 거 없네 맛없네 심장전에 그래도 강화된 몸체 써야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지웠는데 캘리퍼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액트4에서 지우자 캘리퍼스 나올 수도 있다 캘리퍼스 원하시길래 넣어드렸습니다 와 정말 갖고 싶었던 카드였어요 감사합니다 이펙트 이런 데 너무 오랜만이야 약함이란 뭘까 혼돈 오 양초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제 구급상자 구급상자 먹으면 이제 끝인가 다 모았나 울었 향로에 복제 포션까지 에바클럭 합하기 합하기 필요 없겠지? 유성타격 에너지 다 챙겨주는 거 같은데 어쩌죠? 이걸 맞을 걸 다 맞네 뭐 근데 그동안 드로 잘 나와서 안 맞은 거니까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스파게리 스파게리 아임 난 유얼파도 걷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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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잡겠구만 저거 강무 먼저 지울래 이거지 캘리퍼스 하나만 어차피 한개밖에 못주지만 하나만 캘리퍼스 한장만 주십시오 역장 오동딜 막을때 유용할거같다 눈알퀴기 이미있고 방열판 강화도 해야되고 일제사격도 강화해야되고 일제사격 강화하지 말자 방판이나 강화하자 들어오고 괜찮은데 안괜찮은데 난 구급상자 없다고 야 방판도 마 빨리빨리 다녀 창공 창공지능 너무 좋은 피스 공어만을 퀴하면 되는데 말여 공어만을 퀴하면 되는데 말여 구급상자 통 grin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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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땡큐인데 니가 그렇게 오기심이 많아? 어? 어? 아 메리 쓰고 싶은데 두렵다 까마귀가 살아낸 개설 까마귀가 살아낸 개설 까마귀가 살아낸 개설 이긴거 같은데? 26이니까 기본 딜 6 곱하기 4 32 곱하기 4 별로 안쓰네 까마귀가 살아낸 개설 까마귀가 살아낸 개설 죽어낸 개설 죽어낸 개설 생기가 멈추지 않는걸 보니 딥 팩트의 꿈이 아닐까 이펙트가 이렇게 셀 리가 없잖아 이펙트 꿈 딸리 썼는데 어 이런 이펙트 꿈 딸리 썼는데 이펙트 꿈 딸리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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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가 해보래서 억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향컨 해야됨 향컨 2스택 3스택 3스택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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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어? 아니 왜 나온... 이외진? 이외진 뭐야 왜 진짜 나와 어이없네 아니 구상 있으면 이제 터보 맘대로 써도 되네 반무 터보 들어가자 팽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펙트에 곰이 맞음 아 향으로 옵스텍 됐다 괜찮지 않을까? 이게 옵스텍 해가지고 잉크병까지 잉크병은 뭐 사실 강열에다가 복제할만 하겠지 아닌가? 그냥 메아리에 복제할까? 메 아 리 리 메 아 리 래아리 호호 호호 즐겁다 참된 디펙트 에어컨 아 에어컨 을 에어컨 아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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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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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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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도 할 수 있네 슬더스 딜 개 안들어가야 된다 재활용으로 수잘데기 없는거 지우고나면은 잘 들어갈듯 홀로그램 지우고싶다 클릭 한번 덜하게 추워ły 4클릭 아이에게 이덤강 근데 팽이구상향초 되게 오랜만이다잉 저것도 오지게 안 나오는데 조합이 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헬리프 433 여궁삼 왔넘 퍼턴 2.7이면은 몇장 안 뽑았네 가방보다 조금 좋네 라고 써라 전투당 10장 드로 미라손 최고야 원숭이의 손 아니 84골드 벌었는데 100골드 남았으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아이스크림 500에너지 전경기 9번 영주 아니 뭐야 이거 에러지물 좀 없애 앵초 단 2번 사용함 향로 터마다 이민첩 악마의 영상 민첩 버전 아니 잉크병이 턴당 3.8 들어오면은 38장 씩 썼어 단톤에 1 5 5 10 15 감사합니다.